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SelectBox의 Set Delimiter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면 Delimiter 속성 값을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Delimiter 속성 값을 지정하여 함수를 실행하십시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SelectBox입니다. SelectBox를 더블 클릭합니다. 항목들의 라벨과 Value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lectBox의 Delimiter는 하이픈이고, 디스플레이 모드는 라벨, Delim, Value입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벨, 하이픈, Value 순서로 표시됩니다. SelectBox 옆에 있는 트리거를 클릭하면, Delimiter 속성 값이 변경됩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리거를 클릭하면 구분자가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택한 항목은 물론 목록 모두에서 구분자가 변경됩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